감사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정리시 투자자 회원증을 가입을 해주시고 2개월 이상 유지까지 해주신 저희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과 가치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분들 대상으로 선공개 영상도 올려드리고 있으니 미리 시청하셔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 계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계좌보고 가시겠습니다. 장기 계좌 246%, 중기 계좌 240%, 테슬라 계좌 마이너스 20% 손실 중입니다. 10년물 채권 금리가 4.5%로 급반등이 나온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원달러 환율 1363원으로 저항선을 돌파하고 60번대로 올라온 모습이고 WTI 유가 선물은 현재 86달러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3대 지수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1.9%, 2% 반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남은 이 종목들은 조정에 하락의 분위기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2.9%, 3% 가까운 하락을 해주었고 애플이 1% 이상 하락을 해주게 되면서 CPI의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탐욕 구간에서 내추럴 구간 54점이었고요. 이전 종가 61점, 1년 전에 51점이었습니다. 지금 그래프만 보시다라도 이렇게 하향세, 내추럴 구간으로 떨어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CME 금리 동향표 모니터링을 보시면 지금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의 크로스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금리 동결의 확률이 높아진 시점, 2월 FMC는 금리 동결이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5월 FMC 발표는 금리 동결로 나올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금리 인하 확률도 보이시더라도 지금 2024년 7월까지 5.5% 금리 동결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걸 확인할 수 있으면서 9월과 11월 이 둘 중 하나는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확률이 나온 상황입니다. 뉴스 보고 가시겠습니다. 맞습니다. CPI가 예상보다 꽤 나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CPI 상승률이 3.5%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원달러 확률이 1,360원까지 급등을 해주게 되었고 10년 물 채권 금리 또한 4.5% 반등세가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으면서 꺼지지 않는 미국 무가의 상승 압력이 대단했다. 그렇게 되면서 금리 인하의 명분이 줄어들게 되면서 하반기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월 CPI 쇼크로 인해서 국채 10년 물 금리가 4.5% 돌파를 하게 되었고 미국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멀어지게 되면서 원달러 확률 1,370원까지 열어둬야 된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하 계단식으로 될 것이면서 더 늦게 더 적게라는 언급을 통해 월스트리스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CME 금리 동향표가 뉴홀 FMC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서 인하의 확률보다 동결의 확률이 급등한 모습 파악할 수 있었고 올 FMC 금리 인하가 아닌 금리 동결로 이어질 것 같다라면서 하반기에 부터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이다라는 확률이 높아진 모습이고요. 계단식으로 더 늦게 더 적게 파월은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금리 인하를 언급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내용이 CPI 즉 물가 변동에 따른 금리 인하 명분이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이 컸고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렸었던 이유는 AI 반도체 주도주 흐름도 있었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을 끌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환이 되고 그러한 불확실성 지표가 확실성 지표로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투자자들이 해석하는 반응이 정말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 뉴스 한번 보시죠. 일론 머스크가 이달 중에 인도에서 모디 총리를 만난다. 그리고 투자 계획을 발표하겠다라는 언급이 있었고요. 중국 대신에 인도에 꽂힌 미국 기업들이 하나 둘씩 인도에 투자를 준비할 계획 같아요. 특히나 일론 머스크가 인도 시장 즉 기가픽토리 건설에도 참여하는 모습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도의 제조시설 설립까지도 협의 중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이 와중에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일론 머스크를 만난다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자 흐름 한번 보시면 테슬라는요. 리툼 매장 1위인 칠레 그리고 아르헨티나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일론 머스크 아르헨티나 리툼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1년 전에 조금씩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배터리 재충전과 마진율을 높이려는 의지도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일론 머스크가 인도 가서 모디 총리 만나나? 보시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X 보시면 모디 총리 만나는 것에 기대감이 크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나쁘지 않은 흐름 이어질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인도에서는요. 4월 19일에 선거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면서 이러한 투표를 얻기 위한 모디 총리의 움직임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결과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흐름 체크 한번 보고 가실게요. 지금 보시면 저번에 로이터 통신이 가짜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저가형 모델 계획 중단된다라는 소식을 통해서 혼돈을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짠가 아닌가 많은 의거심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 트위터 보시면 로이터 뻥이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로보택시 언급을 통해서 주가는 다시 상승세가 있었고 이를 통한 테슬라 투자자분들의 트위터 언급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답변도 달고 캐시우드까지도 답변을 달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다른 일각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FSD가 100% 완료 시점이 왔을 때 모델2 저가형 모델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탑재된 FSD와 저가 모델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주가의 방향성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 참고해 주시고요. CPI가 발표가 되고 파월은 금리나 좀 고려해야겠다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바이든은 연준아 좀 늦추더라도 나 이번 연도에 금리 내릴 것이다. 나 확실히 말했다. 라는 언급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연준과 바이든의 의견이 상반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준은 이번에 금리나 시기상주다. 빠르게 할 게 아니다. 라고 하지만 바이든은 나 이번 연도에 금리 내릴 거다. 말했다. 라는 강한 뉘앙스가 나온 모습입니다. 4월 11일 금일 경제지표 발표 일정 보시면 21시 30분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 4주 평균 실용수상 청구건수, 신규 실용수상 청구건수, 연속 실용수상 청구건수 발표가 되어집니다. 물가지수와 고용지표,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의 투표 보시면 제가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후 주가는 상승한다, 하락한다 라는 투표를 여러분들께 올려드렸으니 여유가 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제 차트 흐름 보시겠습니다. S&P500 전반적으로 추세가 이탈이 되었고 행보되는 모습 보여지지만 그래도 크게 붕괴가 안되고 지지받으려는 의지는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당분간 행보할 가능성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하스닥 종합지수도 동일한 흐름으로 붕괴되지 않도록 지금 지지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당분간 행보할 가능성 보여지고 있습니다. 23년도 7월 이 구간에 봤을 때 완전히 추세가 붕괴되고 지지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과 하락도 깊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지지하려는 의지가 보여지고 행보할 가능성 이런 시나리오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 대량 거래 보시면 지금 9일부터 10일까지 대량 매도세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으면서 4월 4일 4월 5일까지도 대량 매도세 있었다. 이번 한 주는 대량 거래에서 매도세가 있는 부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공매도 추이 0.52% 상승한 49.72%로 50% 근접한 모습입니다. CPI가 발표가 되고 전체적인 종목들이 급하락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73, 75, 77 이 매물을 다시 이탈하고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170달러를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있었던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1봉상 보시면 5일 평선과 22평선을 지지받으려는 의지는 보여주었다. 하지만 73, 77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는 순간은 있었지만 돌파하지 못하고 73 아래로 내려온 모습이고 긍정적인 건 70달러를 지지받고 5일 평선, 21평선 동가 마무리된 상황과 저항 추세에 있었던 이 부분까지 위에 올라온 상황에서 지지받고 올라온 시점이라는 거 파악해 주시고요. 1봉상 자세히 또 보시면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쌍바닥의 느낌으로 반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쌍바닥을 넘어서 이러한 쓰리 바닥까지도 가면은 더욱더 긍정적인 모습 나오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치에서 언제든 하락을 하고 위에 저항 매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깨고 올라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5일 평선, 21평 위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하락으로 가서 쓰리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 줄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주봉도 한번 보실게요. 지금 현재 주봉 170 지지 라인 지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봉상 175달러 저항 매물을 돌파해야 180까지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차분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먼트 4월 10일자 특별한 매매는 없었던 것 같고요. 3월 15일부터 4월 5일까지 100만주 이상 테슬라를 분할 매수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4월 10일자 서학기미 순매수 결제 보시면 1등이 테슬라입니다. 2등이 쏙스 림버스고요. 3등이 TSLL입니다. 그런데요. 1등과 2등의 순매수 결제량이 4배 이상 차이 난 걸 확인할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저가 매수세 테슬라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등까지도 TSLL 이제 2배수로 바뀐 종목까지도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160달러에서 정말 어렵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순간에서 테슬라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큰 폭락이 있었다기보다 CPI의 예상치 상해로 물가가 여전히 높다라는 모습과 시장 참여자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인 지수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수학기미 순매수 결제가 테슬라 1등이 본주고 3등이 TSLL 이렇게 순매수 결제량까지도 많은 차이가 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쌍바닥을 넘어서 쓰리 바닥까지 정확한 확인을 한 뒤 반등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170달러를 지지받고 갈려는 의지는 충분히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몰빵 매수를 진행하시기보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셨으면 정말 여유로운 매매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시더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운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드디어 오디오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미국 주식 정립하는 태기이왕 오디오 채널을 검색을 해주시면 지금과 같은 채널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 설문조사를 올려드렸어요. 주로 시청하는 게 눈으로 보거나 귀로 보거나 눈, 귀 둘 다 본다 라는 설문조사를 또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나는 현재 OOO 종사자다 라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청자 타겟층과 어떤 부분이 편하실까 많은 고민을 끝에 오디오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구독자, 가족분들의 직업군에 따라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시각적인 부분, 청각적인 부분 둘 다 정보 전달이 되어진다면 정말 좋겠지만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눈보다 귀로 듣는 정보 전달도 필요한 가족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면 출퇴근길 바쁜 시간에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라디오처럼 귀로 들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위험한 운전직 그리고 현장직 종사하신 분들께서 시선이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귀로 정보 전달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전문직, 사무직 계신 분들께서도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행위가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변 시선 처리를 자연 배경이라든지 힐링이 되는 영상으로 대체할 예정이고요. 청각적인 부분으로 정보 전달할 예정이니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채널 운영 방식은요. 본 채널의 내용을 MP3 오디오 파일로 빼내와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우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각적인 내용, 청각적인 내용 둘 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본 채널로 첫 번째 봐주시고 복습이 필요하다, 근데 일하면서 눈치가 보이고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디오 채널 오셔서 두 번 복습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보행 중에 스마트폰 하시면서 다니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귀로 요즘 이어폰도 잘 나오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또 안전도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는 일반 마이크로 제가 업로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좀 고가의 마이크를 구입을 하고 주변 유튜버들 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실제로 이 마이크를 쓰면서 시청자분들께 전송해 드리고 있다고 하니 저도 구매를 해서 품질 높은 음성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오디오 채널이 많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들, 저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주시는 피드백 적극 반영하면서 하나씩 채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오디오 채널 운영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운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